환경부와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강원도에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일에 이어 이튿날까지 나쁨 수준 예보가 나올 경우 올림픽 개최주인 강릉과 평창, 정선지역 공공기관 300여 곳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. 또 강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도 단축 운영됩니다.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기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차량 2부제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.